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것이고요. 의뢰기간은 오마이뉴스입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이고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 기관, 의뢰안 언론기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40.1, 윤석열 34.1, 심상정 2.8, 안철수 11.1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0.8%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5.1%포인트, 지난 조사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하면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20대 안철수 후보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에서 이재명 29.7, 윤석열 25.9, 안철수 18.2, 30대 이재명 38.2, 윤석열 26.3, 안철수 14.9. 심상정 후보는 20대 6.1, 30대 3.4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좋습니까? 지지도를 물었더니 윤석열 32.5, 안철수 35.9. 이렇게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단일 후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은 KSOI, 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의뢰기관은 TBS고요. 조사기관은 KSOI고요. 조사 시점은 1월 7일부터 8일. 이게 어제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한 게 지난 6일 아닙니까? 그 상황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겠죠. 아까 리얼미터는 2일부터 7일 사이 매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7일에는 그게 일정 부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미처 모르거나 자세한 내용을 몰랐던 분들은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KSOI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반영된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심상정 2.3, 안철수 15.1, 김동연 0.4, 안철수 후보가 15를 돌파를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지난 조사보다는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낙폭이 더 컸고요.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는 6%포인트 가깝게 상승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SOI의 세대별 조사를 보면 상당히 리얼미터와 또 차이가 있네요. 20대에서 이재명 17.3, 윤석열 30.4.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심상정 5, 안철수 27.4. 30대 이재명 38.4, 윤석열 31.8, 심상정 3.2, 안철수 14.2 이렇게 나왔고요. KSOI도 범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선출된다면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아까 리얼미터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지도를 물어봤고 KSOI는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35.5, 안철수 37.3. 오차범위 안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더 높게 나왔다. 여러분, 오늘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흐름과 비슷하게 나왔는지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상혁 의원님은 지난 일주일 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여론의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각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제일 좀 차이가 큰 조사 같은 경우는 7%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5차 범위 내에서 한 1, 2% 정도 앞서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6일 국민의힘 내용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약 정체 또는 약 보압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상승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멈췄기 때문에 상승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안철수 후보겠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두 여론조사에서 보면 5%, 6%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다음 주 여론조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의 상승세를 가져온 것은 자기 자발적 동력에 의하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내홍 사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탈락한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던 것이어서 이런 부분을 자체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정말 20%를 넘어설 수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 같고요.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흐름들을 제대로 반영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보시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쭉 하락을 해왔어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말부터.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고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지하거나 약간 떨어져. 그래서 이 격차는 벌어졌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만큼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게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의 고민의 핵심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순 최근 무만이 아니라 예전 경기지사부터 대선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10%, 15%, 20% 이렇게 해서 층층을 쌓아올렸던 지지도입니다, 현재의 지도가.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큰 낙폭이 있지 않고 물론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큰 낙폭이 있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올렸던 그런 특징이 하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후보 지지자들이 갑자기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온다. 이것은 좀 사실을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나 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으신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많은 분석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도가 조금조금씩 일보 진전, 일보 전지식 해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하락세, 멈췄다. 이제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멈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신년 여론조사, SBS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10%에서 12%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뒤에 지금 상황을 보면 크게는 한 7%포인트에서 작게는 2.3, 4%포인트까지 조금 좁힌 상황인데요. 저희 자체 조사도 그렇고 6일 저희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 그동안 갈등이 정리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금 시청자들께서 보신 리얼미토 조사도 2일부터 7일까지인데 7일 조사를 보면 6일 상황이 좀 반영됐다고 앵코드 말씀하셨지만 7일 조사 권할 것만 보면 좀 옳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좀 더 관찰은 해야 되지만 조심스럽게 하락세는 정지가 됐고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도 느낍니다. 제가 7일 제 옆 지역의 당원 교육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원들이 굉장히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했고 이러다 정권 뺏기는, 놓치는 거 아니냐, 정권 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 많은 불만을 표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6일 이후에 그 소식을 접하고 당원들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오늘 KSOI 조사도 그렇고 2030에서 20, 30만 별도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3위까지 쳐진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에서는 1위를 회복하거나 2위에 있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논점이 있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지금 두 후보 측에서는 다 단일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예의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는 저는 제가 정권 교체하러 나왔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단일화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일 후보 적합도나 지지도에서 오차범위 아니기는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나오고 있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좀 긴장하면서 바라볼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민주당 지지층이 같이 들어가서 단일 후보는 누가 좋으냐 이걸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쪽이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상대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직력이 좀 강한 당이고 정권 교체에 대한 결의가 상당히 비교적 저는 상대적으로 국민의당보다는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별도로 아마 물어봐야 될 거고 제 이제 막연한 짐작이지만 다만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면 단일 후보에 대한 적합도나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후보가 아직은 단일화의 D글자도 꺼내지 않는 상황이고 이거는 첫째는 전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단일화 염두에 안 둔다.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를 지금 하기보다는 본인의 자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미 앞선 바가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승기를 잡는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님은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예의가 아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선을 긋고 있는데 결국은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얘기를 안 하는.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단일화를 안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승세가 올라왔는데 그걸 누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안 일화할 후보를.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락을 겪었는데 결국 지금 단일화하자고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파위만 더 바지까랑이를 붙잡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전략적으로 자신들 두 후보다 파위를 키우고 또 윤석열 후보도 자신들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가 우위에 있었지만 결국 조직이 동원되니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파악할 거냐,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후보 전 등록,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단일화 관련해서는 보다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말이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점이 같은데 안철수 후보에게도 함께하자, 연대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상승세가 계속되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망언, 버금가는 더 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상당한 재력 덕분에 위기를 위기로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 차별 후보, 이를 일망은 후보는 윤석열 후보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윤석열 아바타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NBA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게 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단일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단일화의 선을 분명히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단일화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에서는 그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가 지금 다소간 하강 국면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 일간 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따라 보면 금요일부터 우리 후보가 다시 불격한 상승률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60일이면 충분합니다. 네,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론조사 흐름,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와 관련해서 여당과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지난주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출연하신 두 분 패널께 또는 세 분 패널께 질문하는 시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창, 주영진의 소통 창구 지금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도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일부를 취합을 해서 두 분께 질문드려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감사합니다.